자 그럼 지금부터 node.js를 설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설치한 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할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가 필요하죠. 폴더 자 그래서 이제 맥과 또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맥의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는 그 홈디렉토리 자 홈디렉토리는 이동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홈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. 이걸 누르시면 이 여러분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기본 디렉토리가 홈디렉토리에요.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어 이렇게 말이 꼬이죠? 스터디라고 하는 그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인데 스터디라고 하는 사용자의 홈디렉토리를 보고 계십니다. 자 거기에다가 저는 데브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 데브라는 디렉토리에 저는 개발과 관련된 여러가지 그 뭐죠? 프로젝트를 모아놓는데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저는 js라는 디렉토리에 넣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폴더 만들어서 js를 만드셔도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른거죠. js로 들어가서 저는 여기 안에다가 server-side-javascript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.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저의 홈디렉토리 자 홈디렉토리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여기 자기 닉네임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? 저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의 홈디렉토리입니다. 자 그 밑에다가 똑같이 dev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이 j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어디있죠? 서버-side-javascript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. 자 유닉스 계열 그 중에서 리눅스 그 중에서 우분투 배포판을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cd 그리고 dash opt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. 자 이 디렉토리에다가 mkdir을 해서 server-side-javascript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건데 permission-design이 나면 그러면 앞에다 수두를 붙여야죠 뭐 자 그리고 요걸 다시 실행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server-side-javascript를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저는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이 디렉토리에서 작업할 때 계속 permission-design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id가 저는 우분투거든요. 그래서 chmod 그리고 chown 그리고 ubuntu .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죠. 이렇게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권한을 ubuntu로 바꿨습니다. 저로 바꾼 거예요. 자 이건 이제 다른 운영체제 쓰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.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자 project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위치를 시켜보죠. 자 저는 그 atom이라는 에디터를 사용할 건데요. 자 이거 필수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에디터가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어 선호하는 에디터가 없다면 여기 보시면 아톰 에디터 사용방법에 대한 링크를 제가 걸어놨거든요.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아톰 에디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뭐 몇몇 방법들이 나와있으니까 저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저는 아톰을 이용하도록 할게요. 자 아톰은 이렇게 생긴 에디터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 그리고 add 폴더 프로젝트를 해서 음 제가 만든 이 서버사이드라는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자 그 디렉토리를 선택해서 오픈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 목록에 뜹니다. 그러면 저기서 만들어지는 파일들을 일목요연하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. 자 그리고 여기에서 new 파일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건데 그 파일의 이름은 hello로 합시다. hello.js 그리고 hello.js라는 이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요런 코드를 작성해보세요. console.log hello.world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명령이 낯이 익은 분도 있을 거예요.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할 때 디버깅 같은 걸 할 때 어떤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해 보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. 자 그런 경우에 요렇게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데서 콘솔 기능에서 요기에다가 이렇게 콘솔 로그 헬로 월드를 치면 요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고 요 콘솔 로그에다가 1 더하기 2를 하면 그 결과인 2가 이렇게 출력되고 자 요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해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콘솔 로그입니다. 근데 이 명령이 똑같이 노드.js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드.js에서 콘솔 로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버깅과 같은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아무튼 그 명령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한 거죠. 콘솔 로그 헬로 월드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노드.js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. 자 우선 각자 운영체제별로 터미널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렸죠. 설치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그 터미널로 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맥이나 리눅스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. 일단은 자 ls-al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뭐 저랑은 다른 화면이 나오겠죠. 우리는 컴퓨터가 다르니까 자 거기에 요거는 뭐냐면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출력하는 내용이에요.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디렉토리는 저의 홈 디렉토리거든요. 그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.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dir 나누기 w 라고 이렇게 해주면 현재 윈도우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거는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즉 c드라이브에 users란 디렉토리 밑에 egoing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이에요.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에다가 놨었는지 기억하세요? dev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넣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dev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mac이건 어떤 운영체제건 상관없이 dev라는 디렉토리로 가고 싶으면 cd 그리고 dev라고 하면 됩니다. 자 아까 저는 리눅스의 경우에는 어디로 갔어요? otp라는 디렉토리로 갔으니까 otp로 가시면 됩니다. 자 리눅스는 제가 뭐 아주 꼼꼼하게 챙겨드리지 않으셔도 되겠죠?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dev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저는 이제 dev라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. 자 한번 각자 운영체제별로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. 윈도우는 dir mac은 ls-al 그러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고 그중에 저는 js라는 디렉토리가 있네요.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ls-a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j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었던 파일들의 목록이 보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server-side javascript 라는 디렉토리를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. 그럼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건 mac에서만 됩니다. pwd 라고 해보면 현재 저는 이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자 윈도우에서는 cd 그리고 dv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바뀌죠. 그리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dir 해보면 거기 js라는 디렉토리가 있네요. js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dir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server-side javascript가 있죠. 여기에서 server-side javascript enter 그러면 이제 server-side javascript 디렉토리로 지금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이제부터는 똑같아요. 운영체제랑 상관없이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 윈도우는 dir이에요. 자 hello.js라고 하는 우리가 에디터를 통해서 생성한 파일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. 그럼 저것을 제가 node.js를 통해서 실행을 시킬 건데 자 node 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hello.js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.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 이거 있잖아요. 요것을 node.js를 통해서 실행을 시킨 거예요. 방금 우리가 그 명령을 실행시키면 어 node.js의 런타임이 어 hello world.js라는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코드를 보고 이 코드가 시키는 대로 동작한 결과가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 거죠. 만약에 더하기를 시키고 싶다. 그럼 콘솔 로그에다가 1 더하기 10 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노드 hello world.js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도 출력되고 11도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node.js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진행하신 겁니다.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